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전국 모의고사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동안 우리가 이론도 공부를 했고 이제는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고 있어요. 기출문제를 풀면서 아 본시험에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초시생이라면 14문제 정도 맞춰야 됩니다. 자기가 제시생이라면 18문제 19문제는 맞춰줘야 돼요. 앞으로는 문제 위주의 공부이죠. 기출문제를 풀든 모의고사를 풀든 오답노트를 만들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맞는 지문이 있고 틀린 지문이 있죠. 맞는 지문은 가볍게 넘어가도 되죠. 틀린 지문은 틀린 지문끼리 모아서 그것만 나중에 반복해서 보면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에 보니까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동력으로 바닷물을 끓여내려 소금을 들여주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여기서는 키는 공장시설물이죠. 그러면 지목이 염전 틀렸죠. 염전은 천일제연만 염전입니다. 공장에서 소금만 들여내면 공장용지로 염전이 아니에요. 자 2번에 자동차 선박 기차장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거뷰 속류시설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 다 틀렸죠. 공장 안에 있으니까 지목은 공장용지가 되죠. 여러분도 우리나라 지목에 공장용지가 나왔을 때는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번에 보니까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맞네요. 그럼 여기서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물을 상시력으로 직접 이용하여 여기가 키죠. 연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 틀렸죠. 답이 되죠. 유지는 물이 고여있는 곳이죠. 우리가 답은 논이거든. 그래서 물을 상시력으로 직접 이용하여 이러면 답이 됩니다. 5번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하천이 다 틀렸죠. 국어가 되죠. 하천과 국어의 차이는 소규모 수로 부지가 들어가면 국어고 소규모 수로 부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천이죠. 여기는 국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번에 경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어요. 1번에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하단부가 경계이다. 맞아요. 그럼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네요. 2번에 공유수면 밀입지의 토지 중 재방의 경우에는 하단부 틀렸죠. 바깥쪽 바깥쪽 어깨가 되죠. 3번에 도로구기 등의 토지의 절토 일어날 때 바깥쪽 어깨가 틀렸죠. 이거는 상단부가 되죠. 4번에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소 틀렸죠. 최대만조의 최소 만수의가 아니죠. 최대만수의. 그래서 최대만조의 최대만수의죠. 5번에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상단부 틀렸죠. 없는 경우에는 중앙이 경계예요. 그래서 2번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3번에 법령상 지력도의 축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이란 할 때 우리나라 축적에 2,000분의 1은 없죠. 2,400분의 1은 맞아요. 3,000분의 1은 맞죠. 5,000분의 1은 없어요. 6,000분의 1은 맞죠. 그러면 2은 뒤껏 미음 그럼 정답은 5가 되겠네요. 이 도민의 축적은 우리나라에서 지적도에서 사용하는 것은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7개를 사용하고 있죠. 임라도에서는 3,000, 6,000이죠. 3,000, 6,000이죠. 두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에 지적도 임라도에 등록된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러났죠. 기억에 토지의 고유번호 틀렸죠. 이 고유번호 필지별 장번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하죠. 토지의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에만 등록하지 않죠. 나머지는 다 등록을 해요. 니언엔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경계점 좌표 등록법을 갖춰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맞아요. 일반적인 지역에서의 지적도에는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하지 않고 경계점 좌표 등록법을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에만 등록을 하죠. 디것에 삼각점 지력기론점의 위치 맞아요.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맞아요. 미음에 토지의 이동사유 틀렸죠. 이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 대장, 임랴 대장에 등록을 하죠. 도면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니은, 디컬, 리얼.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5번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지적공부 등본 맞죠. 부동산 종합증명서 맞아요. 이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법에는 이렇게 나오죠.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나오죠. 그 서류가 부동산 종합증명서죠. 등기부 등본 맞아요. 소유자 정리결의서 틀렸죠. 여러분들 토지의 표시에 소유자는 들어가지 않죠. 이게 만약에 답이 되려면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가 되어야지 소유자 정리결의서는 틀린 지문이 되려죠. 법원의 확정 판결서 5죠. 토지 표시의 복구자료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7개죠. 소재, 지문 이렇게 나오죠. 7개 일어날 때 이렇게 합니다. 지적공부 등본 판결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등기부가 나와요. 청량결과도가 나와요.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복제해둔 자료. 이렇게가 7개가 되죠. 여기서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6번에 여기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력소관층이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결정할 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이렇게 나오죠. 이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자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되죠. 이 등록은 국토교통장관이 합니다.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고 변했다면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죠. 이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력소관층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에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번에 축적변경의 절차에서 갈로안에 들어갈 설명으로 오른 것 일어났죠. 지력소관층은 축적변경 확정공고 축적변경에 확정된 사항을 지력공부에 등록하는데 토지대장은 확정공고된 지범별 조서에 따라 작성하고 지적도 지적 또는 확정청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따라 등록한다. 축적변경을 하면 청량을 하죠. 청량을 하면 경계면적이 변하거든. 그러면 대장을 정리를 할 때는 무엇을 보고 정리하느냐. 지범별 조서예요. 지적도는 무엇을 보고 정리하느냐. 확정청량 결과 도저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8번에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자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 맞아요. 그죠. 자 2번에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여기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의 등록사항이 잘못했음을 발견했을 때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이 읍면동장이 틀린 거예요. 풀 때는 이렇게 풀죠. 자 이랍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이 불일치하다는. 그러면 바로잡아야 되죠. 바로잡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바로잡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하는 거지 읍면동장은 해당하지 않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에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부동산 가격 이게 개별 공시직과죠. 직과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지력소관청은 지력소관청은 복제 복제. 우리 공시법 시간에 복제라는 말은 두 번이 나오죠. 하나는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력공부 복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지력소관청이 하죠. 5번에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또는 발급받는 경우에는 지력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오죠. 그럼 여기서 조심할 때 이 읍면동장은 열람 발급을 신청할 때는 읍면동장이 들어가죠. 정정을 신청한 읍면동장에게 하는 건 아닙니다. 지력소관청에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정답은 2번이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에 지력공부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여기 나왔네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력공부를 멸실분실을 대비해서 미리 복제해 둔다. 그래서 정보 처리 시스템 복제는 국장이 한다. 맞는 지문이죠. 니언에 카드로 된 토지들양 입나들양은 200장 단위로 틀렸죠. 200장이 아니라 100장 단위로 묶어서 바인드에 넣어 보관한다. 이렇게 되었죠. 니언은 틀렸네요. 그러면 디거스에 지력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러면 디거스은 오네요. 리얼에 지력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서는 성인을 받은 경우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틀렸죠. 지적공부 반출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죠. 국장이 틀렸어요. 그럼 여기서는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기역 디겟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시 번에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에서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지력청량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여기서는 답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 제가 지적법 시간에 사업자가 들어가면 정답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게 도시개발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농어촌정비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사업자가 들어가면 청량을 하죠. 청량 이름은 지적확정청량이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1번에 지력청량 소인자가 지력청량을 하였으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청량 대상이 아닌 것 이랬죠. 1번에 지상건축물이 지역물이 정리하는 위치현황을 지력도 및 임래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외교 표시하게 한 지적현황청량 이는 검사청량의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2번에 지적제조사사업 이거는 검사를 받아야 되죠. 여기 보니까 검사청량이 일어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리얼에 보면 경계점을 지상해 복원 이게 경계 복원 청량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키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 이렇게 잡았어요. 청량의 절차에서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오죠. 하나가 뭐냐 청량은 지력청량 수행자가 한다. 지력청량 수행자가 했던 청량을 검사를 다 받아야 되죠. 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가 있죠. 그게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현황 청량 그러면 기역과 리얼이 두 번째는 청량은 지력청량 수행자에게 하는데 이 지력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두 개가 있죠. 그게 지력제조사사업과 검사청량 그리고 여기서 니은과 디컷은 지력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고 기역과 리얼은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검사청량 대상이 아닌 것을 물었으니까 기역과 리얼.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2번에 지력청량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지력청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틀렸죠.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대기원으로 회부하여야 한다. 1번은 틀렸네요. 2번에는 90일 이내 심의의 의결하여야 한다. 틀렸죠. 90일이 아니라 60일이죠. 3번에 지방지대기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 기간을 해당 자에게서 조심합니다. 시도지사의 성인을 받아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틀렸죠. 여기는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성인이죠. 지적시간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성인을 받는 3개는 지번변경, 축적변경, 지력공부반출이죠. 여기서는 지력청량적부심사에서 성인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에 시도지사는 지방지대기원의 의결에 따라 5일 이내에 통제한다. 틀렸죠. 5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통제를 하는 거죠. 7일 이내에. 그래서 지적위원회에서 5일도 나오고 7일도 나오죠. 5일은 회의 소집일자 통지는 5일이고 적부심사 결과 통지는 7일 이내에 7일. 그 다음에 5번에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대기원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나라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대기원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등기입니다.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구분건물의 대리군에 대한 등기로 해서 효력있는 등기와 대리군의 목적인 토지 등기란 해당 구. 여기서 해당 구가 갑구, 을구죠.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이면 갑구로 가는 것이고 지상전세의 임차권이면 을구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갑구와 을구, 구가 다르죠. 다르면 접수번호에 의한 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럼 출제위원은 이 자리에 접수번호 하면 오 순위번호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을의 토지의 갑 명의의 소유권이 든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갑은 소유권이 든 청구할 정당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틀렸죠.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추정력은 추정력은 종국등기에서 인정하는 것이지 애비등기인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어요. 그걸 기억해 두면 되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로릭에 저당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죠. 그럼 여기서 전산정보처리로릭에 저당됐다는 게 접수된 때죠. 접수된 때.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세 개의 지문을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등기는 전산정보처리로릭에 저당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오죠. 두 번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그러면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전산정보처리로릭에 저당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아요. 이 전산정보처리로릭에 저당된 때가 접수된 때입니다. 접수된 때에 맞는 지문이 되죠. 4번에 지상권의 존속기관이 만료되어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제삼자를 위한 지상권 설정 등기는 수리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후 등기 저지르기죠. 지상권이 한 번 설정이 됐다면 다른 사람한테 다시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말소를 하고 설정 등기를 해야 되죠. 5번에 갑구에 등기된 가등기와 을구에 등기된 저당권의 순위는 갑구와 을구니까 구가 다르죠. 다르면 접수번호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 되네요. 그 다음에 14번에 등기의무자와 등기관리자의 설명 중 등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아닌 경우 지역권 설정 등기라 할 때 성역지 소유자는 등기의무자다. 우리가 지역권 설정 등기는 두 번을 하죠. 그래서 성역지에도 하고 요역지에도 하죠. 이 성역지에는 공동신청이거든. 공동신청하면 성역지 소유자가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권리자가 되죠. 그러면 이 요역지 등기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죠. 2번에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설정해준 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때 을은 등기의무자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갑, 을이죠.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갑이 의무자, 을이 권리자죠. 그래서 을 명의로 저당권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이걸 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 의무자, 갑이 권리자. 그러면 을이 의무자 맞네요. 그 다음에 3번에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이라는 게 을의 등기가 불법 말소돼요. 을이 자기 명의의 등기의 말소, 회복 등기랄 때 갑은 등기의 의무자다. 맞네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되죠. 자, 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 2번의 소유자 을입니다. 을. 그런데 3번에서 3번에서 2번 소유권을 말소시켜버린 거예요. 말소할 때는 을이 의무자, 갑이 권리자가 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번의 을 소유권이 잘못 말소가 됐는 거예요. 그럼 원상으로 해보갑니다. 해보가면 4번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말소, 회복의 등기 이렇게 하고 여기에 여기에 2번의 을의 등기가 다시 오죠. 그럼 을이 권리자가 되고 갑이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 되는 가등기로는 병에게 매매를 했다며 본 등기 신청할 때 갑은 등기 의무자다. 여러분들 1번의 소유자 갑,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 되는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 주죠. 해 주면 이 사람이 의무자, 이 사람이 권리자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 줘도 소유권은 갑에게 있죠. 갑은 병에게 병에게 매매를 했다. 매매. 그럼 나중에 을이 본등기를 할 때는 갑에게 청구하느냐 병에게 청구하느냐 갑에게 청구하죠. 항상 공부할 때 가등기와 본등기를 똑같아야 됩니다. 그 말은 가등기를 갑하고 을하고 하면 본등기도 갑하고 을하고 해야 돼. 가등기 때 의무자가 갑이었다면 본등기 때도 의무자는 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 건조당권의 채권, 채구액을 정액하는 변경등기를 할 때 건조당권자는 등기 의무자다. 틀렸죠. 그렇죠? 건조당권자는 등기의 권리자죠. 여러분들 갑, 을입니다. 을. 그러면 갑을 우리가 건조당권 설정자 이렇게 되죠. 을을 우리가 건조당권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채권액이 예를 들어 채권채구액이 1억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2억으로 정액을 하죠. 정액. 정액을 하면 이 갑이 등기 의무자, 을은 등기 권리다. 그래서 전세금을 정해가든, 지료를 정해가든, 차임을 정해가든, 채권액을 정해가든 정액할 때는 권리자, 권리자. 저당권자가 권리자, 전세권자가 권리자죠. 권리자. 그래서 저당권자는 의무자다. 이러면 틀렸네요.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15번에 관공서 촉탁에 대한 등기에 오른 것은 일어났죠.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 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않을 때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이 없다가 틀렸죠. 그렇죠? 수리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등기부와 대장의 내용이 불일치하면 등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관공서는 해 줍니다. 2번에 관공서는 우편으로 등기할 수 없다. 이 없다가 틀렸죠. 그렇죠? 있다죠. 일반인들은 우편으로 등기가 안 되죠. 그렇죠? 관공서는 돼요. 3번에 관공서 갈 때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틀렸죠. 그렇죠? 여러분들 관공서는 인감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요.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감과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본인 여부 확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공서는 신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등기 필 정보, 인감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등기 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그렇죠? 그럼 정답은 4번이죠. 여기도 조심할 때 개인이 있고 관공서가 있어요. 개인은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을 하면 개인은 받아주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관공서는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신청을 해도 받아주죠.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네요. 그렇죠? 5번에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기를 촉탁한다. 이거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공매처분을 한 경우라는 말은 공매 절차가 끝났습니다. 끝났다면 압류 등기를 촉탁하느냐 압류 등기에 말소 등기를 촉탁하느냐 말소 등기를 촉탁합니다. 공매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랬죠. 기억에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단독이죠. 그렇죠? 우리가 조심을 할 때 가처분이 있고 가처분 명령이 있죠. 가처분은 법원의 촉탁을 하죠. 촉탁. 이 가처분 명령은 단독이죠. 가처분 명령은 법원에서 명령서를 발부받아가 내가 간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발부받은 명령서니까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단독 신청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기억은 5네요. 그렇죠? 니언에 등기명인의 표시죠. 이게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죠. 흔히 말하는 계약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독 신청하게 되죠. 그럼 디것에 성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한 후 요역지 지역권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죠. 그렇죠? 틀렸어요. 이번에 포괄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위가 이런 등기는 공동신청이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등기법 시간에 수많은 등기의 종류를 배우게 되는데 이때마다 단독 신청이냐 공동신청이냐를 구별해야 돼요. 그럼 단독과 공동을 구별하는 방법은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계약이면 공동, 계약 아니면 단독. 그러나 예외 두 개, 예외 두 개. 계약이 아니면서 공동인 두 가지가 있죠. 그게 유정이죠. 그렇죠? 하나가 진정, 명의 회복이죠. 그렇죠? 이 유정과 진정, 명의 회복은 계약이 아니면서도 공동신청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ㄱ, ㄴ,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17번에 보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러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돼요. 이 검인은 이렇게 읽어야 되죠.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서 검인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려, 계약이죠. 그러면 검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매, 계약 아니죠. 검인 받지 않아요. 공유물 분할, 협의 분할, 합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계약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진정, 명의 회복, 계약 아니죠. 명의 신탁, 해지, 명의 우리의 신탁도 계약이죠. 그렇죠? 그러면 ㄱ, ㄷ, ㄱ, ㄱ.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18번에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다. 1번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러 대표자를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로 한다. 바로 틀려버렸네요. 그렇죠? 자, 이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나오면 이렇게 풀죠. 명의인이 누구냐? 의무자, 권리자가 누구냐? 신청인이 누구냐? 이렇게 나오죠. 그럼 명의인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죠. 그렇죠? 의무자, 권리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죠. 그렇죠? 그러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사람이 가야 되죠. 그러니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되죠. 그렇죠? 명의인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의무자, 권리자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신청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죠. 그럼 정답은 바로 1번으로 들어서네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대리인은 두 사람으로 나누죠. 하나가 자격자 대리인. 이 자격자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방문 신청의 대리인은 제한이 없죠. 전자신청의 대리인은 자격자 대인. 변호사, 법무사만 되죠. 그렇죠? 2번에 3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에 주소를 정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맞아요. 그렇죠? 4번에 갑이 거명의로 된 부동산을 의뢰에게 매도한 돼 단독상속인 병을 두고 사망한 경우 사망한 경우 병은 자신을 등기 의무자라여 갑에게서 직접 의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죠.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에 말수 등기할 수 있다. 5번에 멸실된 건물에 소유자인 등기면 멸실 후 1개월 이내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며 건물에 대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9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매매로 인한 등기 신청정보에는 거래 신고필증을 청구하고 등기 기록에는 신고필증에 기록된 거래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거래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등기하게 되죠 이번에 갑 소유 토지의 갑과 을이 가장 매매에 의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된 후 선의의 병 앞으로 저감권 설정 등기가 설정된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항상 키를 딱 잡을 때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 가장 매매가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매매 진정명의 회복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에 토지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정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번호에게 신청할 수 있다 특정 유정은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죠 포괄유정은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미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소유권의 일부 지분을 말하죠 지분도 매매가 되죠 그러면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네요 5번에 토지 수용의 재결의 실회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신청은 단독 틀렸죠 공동이죠 그럼 여기서 딱 키를 잡을 때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을 묻는지 재결의 실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말소를 묻는지 이 차이죠 그러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단독 신청이고 재결의 실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말소는 공동 신청이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0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에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필의 토지 일동 건물의 일부 그래서 용의권은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도면을 첨부해야 되죠 2번에 건물의 특정 부분에는 공유 지분의 전세권 등기는 불가능하다 맞아요 그죠 항상 지분에는 용의권을 설정할 수 없어요 용의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지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지분에는 용의권을 설정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할 수 있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때 공동전세목록 공동담보목록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작성하죠 4번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 등기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할 수 있다 이 있다가 틀렸네요 전세금 반환이라는 말은 전세기간이 끝났다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이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1억은 너가 대신 받아가라 이전할 수 있다 그러면 출제인이 물을 때는 만료되기 전에 하느냐 만료된 후에 하느냐 이거를 물어요 만료된 후에 하는 거죠 전해하는 게 아니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맞죠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1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겁니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은 불가능하다 이 불가능이 틀렸죠 그죠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쌀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2번에 저당권 일은 등기로 신청하는 경우에 저당권의 채권과 같이 일어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저당권과 비담보 채권은 분리처분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3번에 건조당권의 비담보 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상이다 틀렸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걸 조심해야 되죠 변제기와 이자는 저당권에서는 임의적 기재상이다 건조당권에서는 건조당권에서는 기재상이 아니죠 그죠 기재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에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니라가 틀렸죠 기록하고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할 때는 매각부동산을 써야 되죠 그죠 매각대금을 써야 되죠 그죠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써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때 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를 구별하는 1순위는 돈입니다 시간입니다 답이죠 돈은 필요적 시간은 임의적 시간은 예외 없습니다 필요적은 없어요 그럼 돈은 필요적인데 예외가 있어 그 예외가 세 가지죠 하나가 이자 이자 하나가 지료 지료 하나가 보전금이죠 이 세 개는 돈이면서 임의적이다 나머지는 돈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필요적 기재입니다 그럼 매각대금 돈이잖아요 변제받은 금액 돈이잖아요 그럼 그건 필요적 기재가 되는 거죠 5번에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등기 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 틀렸죠 그죠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관이 작성을 하죠 신청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다 이 말 그렇게 얘기해 두면 됩니다 22번에 다음 중 부기등기하는 경우가 아닌 것 일어났죠 건조당권을 가백에서 얼로 이전하는 건조당권 이전등기 항상 이전이 나오면 소유권을 이전하면 주등기죠 소유권 이외를 이전하면 부기등기가 되죠 두 번째 일부 일부 말소회복의 등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등기하죠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한다 이 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죠 이 저당권도 저당권도 소유권의 저당이 들어오면 주등기죠 지상권과 전세권의 저당이 들어오면 부기등기가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등기상 예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한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는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5번에 부동산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 이를 공시하는 멸실등기 멸실등기는 표제부위한데 표제부위에는 부기등기 자체가 없죠 그러면 주등기로 하게 되는 거예요 표제부위에는 부기등기가 없죠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23번에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겁니다 1번에 기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않으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럼 기어는 맞는 지문이 되네요 이번에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공유인 뜻 틀렸죠 공유가 아니라 합유죠 여러분들 공동소유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법 시간에 공동소유가 나오면 공유입니다 그러나 합유는 두 번이 나와요 그게 하나가 민법상 조합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 어떻게 하는데 조합원 전업명의로 등기해야죠 이 전업명의가 공동명의고 이때 합유로 등기를 하고 두 번째는 신탁등기죠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합유냐 공유냐 합유죠 그 다음에 디것에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 주등기 여러분들 고유재산이 되었다는 것은 소유권을 지도한 겁니다 그러면 주등기죠 그죠 그럼 이 자리에 주등기 아니면 부기등기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주등기죠 그죠 리얼에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번되어 권리 이전 등의 신탁의 변경등기랄 때 각기 다른 순위번호 틀렸죠 그죠 순위번호는 하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과 신탁 등기는 두 갠데 번호는 한 개밖에 부여를 못 받아 그래서 신청정보도 하나죠 그럼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는 기역과 디겟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소유권 보존에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맞아요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랍니다 소유권 보존은 아직 미등기 상태죠 소유권 보존은 단독 신청이죠 청구권이 없어요 두 번째 가등기와 본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한다 역으로 말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고려되죠 사인정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른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제가 수업에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죠 사인정려는 죽는다는 걸 조건으로 정려한다 그래서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조카에게 나 죽을 때까지 간호해주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줄게 조카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에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미리 제 이름으로 가등기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간호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4번에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가등기 권리자가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를 신청해서 없다 이 없다가 틀렸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여기서 꼭 기억할 때 지분이 있고 전부가 있죠 지분에 대한 본등기는 할 수 있다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할 수 없다 꼭 기억해두면 됩니다 5번에 저당권 설정등기 청구권 본원의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제3자 명의의 소위권 이른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여러분들 결론을 딱 지으면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말소되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왜? 저당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이 되거든 그래서 말소되는 건 한 개도 없죠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모의고사 해설 풀이를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반드시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틀린 지문만 옮겨 적어 그것만 반복해서 보면 성적이 많이 올라가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고생을 많이 받았다시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